엠 웨이브 meet and greet 네 그렇습니다 오빠 아라 팬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그냥 안녕이라 답장해주시면 전 정말 행복하겠어요 마이크 오빠 캔디 사랑해요 5,4,3,2,1 캔디 사랑해요 하하! 상망갔다 내려 내려가잉 네 네 내려가세요 5,4,3,2,1 5,4,3,2,1 5,4,3,2,1 5,4,3,2,1 5,4,3 네 또 빨리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어서 먼저 내려가죠 안 내려가요 이 쪽 내려가야 돼요 아 새로고침이 있대요 새로고침을 좀 해주시면 아마 빨리 내려가라 그러면 이걸 올려야 그쵸 그쵸 새로고침 맴맴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? 저 안보여요 새로고침에도 안돼 웃지마요 진짜 그거야 랍랍 랍랍랍 프리스타일 댄스 주세요 덴 덴 덴 덴 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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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겸 유겸 안녕하세요 유겸 당신을 사랑합니다 5 6 7 8 Me too I love you 정진이 없네 근데 재밌다 이거 눌러봐 마키홍이 내 노래 불러줘 영재야 왜 영재? 그럼 잭슨이 불러보자 이렇게 하면 요즘 연습하는 곡이 있더라고 아 그래 마키홍을 잘 부르다라고 유겸 5 6 7 8 크리스 그러면 잭슨이 한번 불러보죠 잭슨이 한번 Let me go home 날 떠나지면 한번 불러줘 갑자기 PD님이 멀어지는 너의 모습을 눈물 날라 그래 죄송합니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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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오빠 있잖아 내가 오빠를 좋아해 오빠를 좋아해 5 6 7 8 이만큼 아 진짜 뭐했어 박형 이유 와 이유 진짜 잘했다 이게 뭐야 가슴은 호젠 조일래 할래야 되라 그냥 가슴은 최고 니네 최고다 이렇게 길어 그럼 해봐 네 어 마크 씽 보름달이 뜨기 전에 5 6 7 8 어 어디였지 보름달이 그래 보름달이 아 아 아 자자자 인뽀 섹시댄스 1 2 3 준비 됐어 5 6 7 8 브랜드 섹시댄스 아 자자 안되겠다 어 안되겠다 섹시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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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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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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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정도 있고 제이비 스탑 5, 6, 7, 8 시작 5, 6, 7, 8 유겸이 섹시댄스 부탁해요 유겸이 섹시댄스 부탁해요 5, 6, 7, 8 Give it to me 섹시댄스하고 골반을 그렇게 사용하죠? 역시 섹시댄스 진영이야 렛츠고 한번 해줘 섹시댄스 진영이 한번 해줘 진영이 한번 해줘 섹시댄스 나 골반 썼으니까 골반 쓰지마 골반 안 쓰고 해봐 표정으로 해봐 5, 6, 7, 8 오 좋았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5, 6, 7 5, 6, 7, 8 2개 더 하대 2개만 더 재밌어 좀 좀 특이한 것 같아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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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잉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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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서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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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진 랩 영진 랩 봤어 영진 랩 형 태국 랩 한번 해봐 랩이요? 어?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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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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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hi